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할건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칠판에 잔뜩 써놨습니다 먼저 앞에 정의 부분은 있다가 유의물 보고 할 거고요 이거 하나 보려고 해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그래서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왔고 누가 봐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온 거예요 이랬을 때 누구부터 할까요 응급환자 당연히 합니다 그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나 몰라라 할까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응급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외래에 가셔서 외래에 무슨 과에 가셔서 진료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응급환자가 두 분이 오신 거야 그럼 두 분이 오면 도착순인가요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제일 무식한 분이 내 먼저 오는데 왜 나부터 치료 안 해줘요 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의학적 판단의 근거에서 더 위급한 사람부터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무조건 진료 하느냐 아니에요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의식이 있으면 본인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의식이 없어 또는 조그만 어린 아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보호자래 그럼 보호자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보호자는 아닌데 지나가다가 얘가 하도 아파해서 그냥 데리고 왔대 그냥 동행인이래 그러면 동행인이니까 상관이 없다 없으니까 설명 안하나 아니에요 그래도 설명은 하셔야 돼요 설명을 하되 그런데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호자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야 그냥 내부를 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럴 때 분명히 동의 안 하셨죠 그럼 치료 안 해요 이러다가 또 돌아가시면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동의를 안 했지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해 이럴 때는 동의 없이도 의료인 한 명의 동의를 갖고 의료인 한 사람이 동의를 하면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법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진료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는 게 아닌데 보혼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해요 그럼 진료를 안 보고 뭐 하는데요 대부분 응급사항이 났을 때 지원을 해준다거나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혼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 여기서부터는 중증환자 진료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혼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병원이요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뭐를 전문으로 하냐면 소화, 화상, 독국물 그리고 거기에 별표 쪽에 가시면 심혈관이 또 있어요 결국 이 네 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응급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 보혼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보혼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어디에서 지정하냐면 중앙,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하나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데가 여기서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에요 센터가 아니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어디에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는 손가락이 잘려도 손가락 붙이는 의사가 없다면서요 왜? 의사들이 눈, 쌍꺼풀 수술하는 거 하고 손가락 하나 붙이는 거 하고 쌍꺼풀 수술하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아요 다 그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손가락 잘려도 붙일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상센터를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권역외상센터 이거는 보혼복지부 장관이 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하나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외상센터는 이 중에서 하나를 지정합니다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결국 여기서 외우실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외우시고요 누가 지정하는지 어느 급에서 지정하는지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법의 하이라이트가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의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조 정의부분 응급환자 있거든요 근데 응급환자 예전에 한번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 있었는데 다음 중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상식에서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2번, 3번을 좀 묶어 두세요 2번은 응급의료가 있고 3번은 응급처치가 있어요 우리 응급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CPR 마우스 투 마우스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데 눈치로 보니까 아 응급처치네 응급처치 볼게요 응급의료 행위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피로로 하는 처치 우리가 알고 있는 CPR이 응급처치예요 그럼 응급의료는 이거를 포함해서 상담, 구조, 이성, 응급처치, 진료 이런 몽땅 묶어서 응급의료라고 해요 응급의료는 상담도 포함이 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3번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급의료 종사자 옆에 보시면 취득한 면허 자극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얘기하는데 응급구조사 당연히 응급의료 종사자죠 근데 모든 의료인이 응급의료 종사자인가요?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내년에 면허를 땄다고 해서 나 응급의료 종사자야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야 결국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응급의료 종사자 내가 피부과 의사야 응급의료 종사자 아닙니다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만이 응급의료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 기간 제가 칠판에 써드린 게 응급의료 기간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응급환자 인성업 아 이건 그냥 업을 얘기하는구나 그냥 보시면 되고요 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를 받을 권리도 있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도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과 관계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거는 의료를 받을 권리랑 똑같은 건데 옆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아요 국내에 체류하는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있어 그래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의료를 받을 권리는 없어 그런데 응급자가 들어가면 이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돼요 이 사람이 불법으로 있다고 해도 역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 여기서도 알 권리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법에서는 우리 의료법에서는 의료에 관한 알 권리인데 여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근데 5조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치이에요 근데 이건 뭔 소리냐면 내가 이제 응급구조사가 아니야 그리고 CPR 자격증도 없어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숨을 안 쉬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어깨너머로 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막 CPR을 한 거예요 마우스도 하고 마우스도 마우스도 하고 실패할 때 막 했는데 내가 너무 격하게 하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책임이 있느냐 없냐 이거죠 예전엔 책임이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방법을 알지만 무서워서 안 해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살려줘라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죽었다면 그거는 네가 착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봐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착한 마음으로 했겠지 악한 마음으로 했겠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면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1번은 볼게요 내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 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주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 사망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감면하니까 민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누가 하는 경우냐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응급처치를 얘기해 응급 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그리고 나번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행하는 사람 결국 일반 사람이 있을 때는 면책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가 응급 의료 종사자야 근데 내가 근무 중에 아닌 퇴근하다가 발견했어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어떤 손을 끼쳤어 이럴 때도 선의의 면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응급 의료 종사자가 만약에 근무 중에 할 때는요 그건 그냥 면책입니다 그냥 면책 근데 근무 중에 아닐 때는 선의의 면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6조는 응급 의료에 대한 거부금지 뭐 그렇겠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7조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8조입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 의료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 응급 의료 종사자는 응급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중요 표시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사람부터 예 응급 의료를 해야 된다 자 9조입니다 응급 의료의 설명 동의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 응급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2번 이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생명이 위험해져 그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1번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2번입니다 보이시지요 법정 대리인이 동행했을 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돼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법정 대리인이 아니야 그냥 동의인이야 그럼 설명만 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를 설명하는데 그게 시행 규칙이 3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어 그런데 반드시 응급 의료가 필요해 그러면 아까 이해한 것처럼 의료인 한 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25조 중앙 응급 의료 센터입니다 줄칠 것만 치시면 돼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번부터 7번까지 일을 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응급 환자 진료 없습니다 그냥 연구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26조 권역입니다 권역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해요 여기 보이시지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는 그냥 넘어갈게 응급의료 지원센터는 그냥 넘어갑니다 뒤에 가시면 전문 보이십니다 전문은 뭐를 전문으로 하냐면 소화, 화상, 독국물 하나 더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심혈관에 대해서 응급의료를 위해서 중앙,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죠 30조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가 밑에 보이시죠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응급환자 진료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그만 순서를 바꿀게요 31조, 지역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옆으로 가시면 종합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종합병원 중에서 그런데 옆으로 가시면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응급환자 진료 보고 있습니다 다시 30조에 2로 가세요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시면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을 한다 30조에 3,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중 하나를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있습니다 이게 30조에 5,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이번에 생긴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중에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게 하나 생겼으니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길었죠 이거 조금 중요해서 다 써 드린 거고 누가 어떤 급에서 지정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 좀 기억하라 그랬고 또 하나 생긴 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도 하나 생겼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두 명이 왔을 때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이런 거 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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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